강프로입니다. 일단 3% 떨어진 시세로 금요일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증시는 급등을 했죠. 미증시가 급등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단 발표가 됐구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서 나왔느냐 일단 경기신호 그리고 고용지표가 조금 꺾인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것에 대한 부담을 주가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가를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에요. 선반영되고 있었구나. 그쵸.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미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일단 62평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62평에서 바로 넘어서 고가 돌파할 수 있느냐. 나스닥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역배열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는 건 그쵸. 하락폭이 조금 거칠게 나왔다는 거고 하락폭이 거칠게 나온 것에 대한 악성 매물대가 또 쌓였습니다. 그럼 그 쌓인 부분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이걸 먹으려면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돈이 들어오려면 근거가 필요하고요. 근거가 있으려면 무언가 좋아질만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좋아질만한 내용은 있느냐?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비싸다. 그쵸. 비싼 종목은 뭘 해야 돼요? 물량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 물량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그 과정이 어디부터 발생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저런 내용들. 그리고 엔비디아 서버가 들어가면서 발생한 슈퍼마이크로나 델 같은 기업들의 서버를 만드는. 그쵸. 이게 데이터 센터예요.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폭등한 부분. 근데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게 뭐예요? PCB입니다. PCB. 그렇기 때문에 이수 페타시스는 AI 반도체 1세대라고 보시면 23년 초에서 중반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던 1세대 종목.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하락 이후. 그쵸. 작년 7월 이후에 하락 부분을 거쳤고 그리고 지금 다시 신고가를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냈는지. 첫 번째 이걸 보셔야 됩니다. HBM처럼 한미반도체는 이쪽에 조정을 받았었던. 여기서 여기까지가 적어 보이는데 50% 빠진 겁니다. 50%를 되돌리려면 뭘 해야 돼요? 100% 정도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실제 가격대를 보더라도요. 21,000원부터 46,500원까지 10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러면 고가 돌파를 했으니까 빠진 것도 50%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런 정도에 빠졌을 때 한미반도체는 빠졌나요? 횡보를 했죠. 정확하게 비교를 하시면 돼요. 한미반도체 내용 보시면 하락할 때 한미반도체는 횡보를 했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버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가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달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는 횡보를 더했고 24년도에 다시 엔비디아가 달리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하락은 했지만 그렇죠. 선당공정에 대한 부분이 한미반도체나 그런 부분보다 약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강점이 있죠. 법룡적이고 어디에나 다 들어간다. PCB의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이나 그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뭘로 메꾸고 있다? 닫힌기판으로 메꾸고 있다. 닫힌기판은 어디다 써요? HBM에다 쓴다. 결과적으로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사용하는 사용처가 다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언제 매수해야 된다?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은 뭐했다? 고가 돌파했다. 그럼 확인하는 과정 끝났고 다시 매물소와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매물소와 거치는 과정에서 역배열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까지는 우리가 타점 잡을 수 있는 타점의 기관이 온다.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정확하게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내 계좌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종목 수익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수익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선익 시스템. 그렇죠. 싸게 사나요? 아니요. 자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이쪽 구간에 사나요? 절대 안 삽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랬을 때 그렇죠. 횡보 구간이 있지만 다시 매수하고 다시 상한가 구간. 이런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한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매도 구간을 잡을 예정입니다. 뭐 종목별로 조금 더 가는 거 있고 조금 덜 가는 게 있겠지만 대형주를 끼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야 되고 그게 타점에 대한 부분이고 타점은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한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실제 실적을 보잖아요.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 7월달까지 정말 한 8배 9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었던 게 왜 그럴까요? 사용처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DI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선입 시스템 정확하게 제가 여기 장시작전에 이야기를 하죠. 4월 26일 시장감회수 장시작전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제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손절하는 그런 구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강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즉 되는 쪽으로 몰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의 타점을 공개를 하는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이수페타시스를 지금 보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싸게 매수하지 않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죠.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됐을 경우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서 끊어져요? 이쪽에서 끊어진다. 그쵸. 고가 돌파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데서 끊어진다. 근데 지금은 3월 말을 기점으로 매물 소화 과정이 거쳤고 미증시도 조정을 받았고 미국 반도체는 다시 상승 구간에 들어갔고 미국의 경기가 꺾이면 금리에 대한 부분까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유동성 장세가 열릴 수 있고 실적 장세 이후에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되면 버블의 시장이 옵니다. 버블 이후에 시장이 붕괴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데 주도주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져요? 미국 시장에서 만들어진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반도체 종목군들이 지금 가장 선호하는 기판은 어디예요? 이수페타시스의 닫힌 기판이다. 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타점을 잡아야 되는 구간에 있고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나오게 되는 이런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는 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니고 당장 다음 주라도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대로 소통방에서 시벅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세를 보고 그리고 가격을 보는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는 2주 2주 동안 내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우리가 등락하는 구간에서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 것이 우선된다. 근데 그거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잡아야 되고 이수페타시스는 작년에 고가를 형성했었던 부분을 돌파를 했다.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는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 즉 타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아까 전에 봤었던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업 오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제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코세스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되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버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